영채화 버그인거같아요 물음표를 가볼까? 상점 있는 곳으로 불도 있고 이쪽 길에 불도 있고 상점도 있으니까 여기로 갈게요 0뎀을 1뎀으로 만들면 좋겠네 그린동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вер겠지? 네 вот 아니 수비 지금 다 빠졌지 젠장 들감기 레이저 포인터 터보 아 양아치들 3댐 9댐 아니 그래 이 정도면 다행이야 이제 찢기 나올거고 찢기로 하나 찢고 안나왔네 이제 하나 찢고 됐다 리부팅 리부트 재부팅 띵띵띵띵 띵띵띵띵띵 찢기가 살렸다 16댐 안죽죠 그냥 여기서 보셨을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 4댐으로 넘길 수 있어 차상이다 영코덱 비슷하게 가고 있군요 제가 죽기일보 직전이라는 것만 빼면 여기서 신성을 근데 신성 신성 출석률 왜 이렇게 높아 살아나 신성 신성 7 매판 거의 매판 진성 나온 것 같은데 아 맞다 저거 나 왜 저거 안 보고 있었지 아 잠깐만 됐다 포션 다 뺐네 타격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냉정한 홀로그램 신성 가공하고 다시 시작으로도 신성 빨리 찾아볼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음... 12댐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거랑 헷갈린 것 같네요 아이고 관로 감사합니다 찬양주님 수비 수비 킥 수비 가져와야 되지 감사합니다 찍기...킬각은 아니지 찍기...X킥이면 끝나는구나 하나를 위한 모두 딱 나와주네요 그럼 이제 뭐해야 되지 건별 잡을까 신성 홀로그램 하나를 위한 모두 하위모 도쿠 도쿠 도쿠만한 게 없는 것 같애 승천 올라가니까 엘리트 너무 무서워 특히 그램 린 그램 린 리더 너무 무서워 부적 있으니까 물음표 좀 돌아다녀볼게요 부적 있는데 써야지 부적 있는데 써야지 신성 어디? 하위모 모발 모발 강도 사병제도 2층이요 강도 만날지도 모르겠다 만나면 그냥 돈 줘버리죠 돈 주자 돈 돈 주면 살려준대 얼마나 혜자야 이거 의사랑 마찬가지인데 돈 주면 살 수 있어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아 원포를 어디가냐 원포를 어디가냐 원포를 어디가냐 아니 그게 왜 피셜입니까 아니 저는 그런 그런 언행한 적 없습니다 홀로그램 홀로그램으로 원포를 여러번 쓰자 아싸 부적 개꿀 아 여기로 가야되지 아아 제발 아 제발 여기 여 여 여 여기만 좀 살려주라 아니 아 이제 살살 덱폼 올라오는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아 제발 어 이중 씻었을걸 스크네 정말 아 이중 씻었을걸 아씨 건강한 애한테 줄걸 생각이 짧았다 재부팅 안해도 되나? 홀로그램 둘 다 빠졌는데 버틸 만한데 그냥 이거 두 번 발동하지 그러면 잡지 나이스 간수와 네크로노미콘을 전에 써봤는데 한 번만 되더라구요 후회딜 화상 딜 안 들어오는 버그가 있어요 간수와 코스트 하나밖에 안 줄어들더라구요 간수와 네크로노미콘 될 것 같으면 진짜 셀 것 같은데 바로 0코스트만 들고 하나를 위한 모두 바로 쓰면 되는데 두 번 돌려야 돼 근데 덱 더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냥 넣지 말까 간수와 블레스터 쓸까 소멸인데 그죠 코스트 두 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덱에 드로우가 없어요 코스트 늘어도 쓸 데가 없어 물론 이제 전체 공격 두 번 하는 거 생각하면 괜찮긴 한데 일단 미리 잡아놓고 나중에 드로우를 잡자 네 0코까지 줄이면 올프원이 가져오죠 누구 때리지 얘 때리는 해야죠 바로 잡게 얘 때리면은 두 마리 막아야 되잖아 니쿠니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니쿠니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증기발전으로 저거 저거 블레스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나왔다 슬더스 실행 안될 때 아예 삭제하고 재설치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고요? 그러면 저도 모르겠네요 스팀 상담센터 가실 잘 갔다 자고 엘리트 갈래 룬 12면 채 어디 이딴 걸 내밀어 아 강성 살까 텐션이요? 그런가? 기 빨려서 그런가 봐요 저거 배틀라이트 하고 왔는데 어려워 저렴히 인사 또 에너지 공격 오예 신성 오예 신성 오예 신성 오예 신성 오예 신성 코스트 하나 더 있으니까 너무 좋다. 신성 신성 7 덥띵머스터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되돌리기 필요한가? 곡이랑 자가소리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안 써봤어요. 박체리 신성이 좋아. 아 아이씨 그렇게 막 나쁜건 아닌데 신성 좋아. 찢기 또 가져와서 하나 찢을까? 아니면 그냥 보스만 겁나게 딜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아니 잠깐만 하나를 위한 모두 언제 나오냐? 이거 가져와서 한번 돌려보자 나왔다 기왕 안맞을 수 있는거 안맞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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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하네 약화같으면 알걸 그랬나 룬 10이면 최애 개꿀 유물 아니야. 올포만 덱 생각보다 강하네. 탐색. 아프트롤라델. 사실 이거는 그냥 신성이 센 거잖아. 0506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사실 신성이 센 거야. 어 걷어내기 잘 나왔다. 조각몬 버퍼? 조각몬은 별론데 버퍼는 괜찮고. 개꿀부채. 상점 가서 좀 지워볼까 아니면은. 상점 가서 지웁시다. 요쪽 길로 갈래요. 요쪽 길로 가겠습니다. 괜히 신성이 아니야. 신성 리깍 하는 거지. 이중시전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. 그래도 저는 그냥 타격이 더 골 보기 싫네요. Но 왜그들이 더 골 보기 싫어? 뭐? 하하필이. 날 깨지앗이. 이런 거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조각은 거 맞지 않나요. 왜냐면은 이렇게 골고루가 다녔니에 룬 10이면 쟤 생각해서 안 맞을 걸 그랬네. 이제 룬 10이면 쟤가 없어. 그러게요. 처음이야 이게. 알고 보면 원포월덱이 음성나게 좋은 거 아닐까? 올포원. 이게 뭐가 맞는 거야? 올포원이지. 냉정함 한 개면 될 것 같고. 아 저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냐. 아휴. 신성이랑 매크로 노미콘이 진짜 많이 올려져요. 덱 파워를. 이거는 버퍼로 버티고. 아 코스트 땡길 수가 없구나. 아 코스트 땡길 수가 없구나. 음. 기회가 올 거예요. 아 제트키까지 없어야 했는데. 아 못해서 안 맞았으니까. 아니. 이때는 또 화상 딜 들어온다니까. 네. 뭔 버그야 대체. 네. 진짜 못이에요. 아 신성 세 번째 나왔어. 왜. 에이. 금강저를 사느냐. 하나를 지우느냐. 신성 왜. 신성. 신성 출석률 왜 이래. 지금 구급상자 나오면 제일 좋은데. 상전까지 가볼까? 두 번째 상점까지 가볼게요. 봉허뱀 꼬리도 있어서 깰 것 같긴 하다. 신성까지 오고. 아 이 신성 까비는 뭐예요. 그게 왜 아까워. 그게 왜 아까워. 시리미엘 님 껄로 감사합니다. 아 초강몸. 아 먼저 못쓰지. 그럼 이게 맞지. 김밥마리. 원포어를 할 거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구나. 약간 두껍네. 딱히 강할 거 없는데 잠이나 자서. 룬 10이면 최대한 받을까. 신성이랑. 이거 가져올까. 한 번만 때릴걸. 근데 옆에 야쿠아 걸고 싶었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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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배ippo 룬 2. 네. 알겠다. 네. 네. ř 엘리트 하나 더 잡을까? 괜히 나대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. 블래스터 여기서 버리면 룬 10이면 쟤 다시 받을 수 있어. 하나 더 갈까? 블래스터 목적 달성 어둠이 잡는 것보다 이거 잡는 게 나을지도? 하우 신성난다. 다닌다. 21뎀. 이번 턴에 충분히 잡겠죠? 아 레이저 포인트 먼저 가져올걸. 레이저 포인터랑? 여기서 그냥 이거 가져오면 끝인가? 32, 64 아 내 룬 10이면 쟤. 아이고 이씨. 첫 턴 엔드 왜 저러냐. 이거 가져와야 되죠 원폴. 신성도 가져올까? 신성이랑 이렇게 들고 오면 다 잡나? 찾아라. 근데 부채 진짜 열심히 일한다 부채 완전 예전용 유물이네 관루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표창 하나만 있어도 진짜 셀 거 같아 운석은 못 쓰잖아요 저거는 코스트 안 돼서 못 쓰고 엑스, 케이크, 되돌리기 이런 것들도 필요 없고 전등, 꽃, 토리 다 싸면 될 것 같은데 아 심옥 살까? 네 고게마, 고고각색, 김나성님 어서세요 명례하십니다 토리 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 살까? 비밀 병기도 괜찮을 것 같네 일단 지우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뭐 지우지 근데? 생각보다 덱이 그렇게 안 약해 지울 거면 수비 한 장 지우면 되나? 아니면 엑스킥 한 장 지우나? 엑스킥 아니면 눈 찌르기 눈 찌르기 두 장이나 필요 없잖아 한 장만이 수도 될 것 같은데 이중시전은 수비할 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저거 하나의 1코스트 10방어인데 필요 없나? 필요 없을지도 이중시전 필요 없겠다 전등 꽃 전등보단 꽃이 날 것 같은데 이제 비병 심호 요것들도 고려해 볼만해서 신성 지우자구요 그리고 이것도 사야 돼 1골드 모자라 1골드 모자라 1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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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흠흠흠흠흠흠 아니 왜요 아니 왜 왜 아니 왜죠 가지 억지로 넣어도 돼 되게 왜요 아 탐색 넣을걸 아씨 아 나 슬도 없는거 자꾸 생기네 아 안 돼 내 홀로그램 홀로그램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원포홀 가져오고 아니 올포원 맨날에 깔려 어 재활용 나왔다 아싸 아 잠깐만 나 지워도 소용이 없잖아 이러면 재활용도 안 돼 아 나 진짜 야 가지 쓸 수 있는게 없다 어디갔냐 어디갔어 여기서 룬 10이면 채랑 이별하는 건가 더 드루 해보자 그러면 이런 잘가 룬 10이면 채 고생 많았어 넌 최고야 아 그렇다고 다음에 나오지 말고 사실 이제 도마뱀 꼬리까지 있기 때문에 클리어는 확정이지 고양이가 해도 이겨 고양이가 해도 이겨 알겠습니다 올포원이 쎄네 되게 1큐하러 가자구요 알겠습니다 1큐하러 가자 2큐하러 가자